그러니까 조현병이 생기고 막 자기 나름대로 괴롭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매일처럼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문제가 겹쳐있는 경우가 한 10%는 되는 것 같고 조울증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20%에 30% 정도 알코올 문제가 겹쳐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처럼 술 마시는 조울증 환자들 비중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울증의 경우에는 술을 마시면 당연히 조증 시기에 술 마시면 조증이 더 증폭되죠. 또 우울 시기에 술 마시면 우울이 더 심해져요. 술 마시면 우울증이 있을 때 술 마시면 그 술 마실 때만 잠시 기분이 괜찮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아주 기분이 끔찍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술 안 드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술을 안 먹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면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에 그냥 맥주 한두 캔 정도 소주로 따지면 한 반 병이나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한 병을 안 넘기는 선에서 마시는 정도가 돼야지 이게 술에 의존할 정도로 마시게 되면 완전히 하여튼 방법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안 나오죠. 그래서 술 문제를 어떻게든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상담을 잘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이미 술 알코올 중독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 의존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은 끊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그게 내 삶의 유일한 낙인데 내가 왜 그거 끊어야 되느냐. 이런 자세로 가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완전히 망고지고 나야 그때 가서 끊든지 하는 거지. 이 부분이 참 대책이 안 생기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에서 분노 조절 문제, 화내고 짜증내는 문제, 폭언과 폭행,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 보면 이게 화가 안에 차서 그래서 집안에 김을 다 때려 부수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건 조현병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그다음에 밖에서도 친구들하고 싸우고 길 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등등 이런 문제들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서로 합의가 되면 법적으로 보통 벌금으로 끝나거나 아주 심히 해도 집행유예를 받아요. 그런데 손에 뭐 들었다는 순간에 손에 몽둥이라도 하나 들었다. 야구방망이 들었다. 뭐 강목을 들었다. 칼 들었다. 손에 뭐 드는 순간에 특수자가 붙거든요. 특수폭행이 돼요. 이걸로 안 때려도 손에 들고 위험만 했어도 이건 특수가 돼요. 특수가 되는 순간에는 저게 집행유예가 없어요. 특수는 무조건 실형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 실형 사는 당사자들 많아요. 앞에 사기, 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거에 얽혀서 실형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폭행 문제로 실형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조울증 부모 상담할 때 조울증 부모들한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언제 되더라도 할 수 없다라고 감수할 각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신용불량자 되는 거. 조울증 당사자는 항상 신용불량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거. 이거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도소 가는 거. 이거 항상 가능성이. 이 세 가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교도소 가는 일을 벌려서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다. 성추행에 연루가 됐다. 연루가 됐을 때 합의금 주고 빼내는 부모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합의금 주고 사건 해결한다 해서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그건 다음에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또 돈 드려야 되고 다음에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돈을 드려야지 되는데 그래서 합의금을 줘서 사건을 무마할 거냐 아니면 교도소를 보낼 거냐 하는 거를 잘 부모님들이 판단을 현실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교도소 보내면 절대 안 된다 해서 무조건 하고 막 합의금 그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 버릇 못 고치면 차라리 교도소 갔다 오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폭행이면 폭행 또는 그런 것들. 그래서 분노 조절 문제가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도 본인 안에 사실은 화가 없는 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화가 차여 있기 때문에 항상 폭언부터 시작해서 폭언을 한다. 폭기물을 때려 부순다. 폭 사람을 때린다 등등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땐 제 이야기에 반드시 상담받아야 된다. 안에 화가 차여 있으니까 그 화 다 끄집어내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들한테도 무조건 하고 그 지가 드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 화낼 때 충분히 화낼 수 있게 허용해줘야 된다. 충분히 그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럴 때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성관계 문제. 충동적인 사귐, 충동적인 성생활, 복잡한 이성관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특히나 이성관계가 어떤 때 잘 시작되느냐 하면 물론 우울증일 때도 시작되죠. 여자들의 경우에는. 남자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일 때는 여자가 없어요. 주변에. 이게 이래요. 조증 시기에. 그리고 특히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주변에 이성도 쫙 달라붙어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많이 생기는데. 우울증 시기에 내가 힘들 때에 되면 쫙 빠져나가요. 이것도 참 모순이죠. 조증 시기에는 내가 별로 사람이 별로 안 그립거든요. 여자도 별로 안 필요하거든요. 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데 쫙 달라붙고. 우울증 시기에는 정말로 누군으로라도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고. 평상시에 내한테 관심이 있던 사람도 우울증 시기에는 쉽게 표현하면 작업이 안 돼요. 우울증 시기에는 작업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나한테 관심이 있던 여자라도 우울증 시기에 내가 요새 너무 힘드니까. 저 여자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 기분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연락해도 소용없고 만나도 소용없어요. 상대방이 매우 심드름해요. 나한테 오히려 실방하고 돌아서는 눈빛이나 태도가 너무 역력하기 때문에. 우울증 시기에 연락하면 쉽게 표현하면 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시기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체 연락 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 그냥 버티고 지내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그러고 나서 벗어나서 해야 되고. 존증 시기에 되면 여자가 너무 잘 달라붙어요. 여자 꼬시기가 너무 쉬워요. 여자가 얼마나 존증 시기가 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내가 들을 때 내 노래 실력이 달라요. 원래 부르던 노래 실력과 존증이 있을 때 노래가 달라요. 그다음에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하면 여자들한테 작업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그냥 대꾸하는 게 그냥 작업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학회석상 같은 데 가서 발표하고 주변에서 질문하러 오면 대답하는 게 다 작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면 식사하러 가시죠 해서 제가 밥 쌓게 하고 쫙 몰고 가서 밥 먹고 노래방 가고 놀고 뭐 하고 그러다 의기투합하면 모텔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증 들어가면 이성관계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거기에다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딱 보면 내 팬들을 대강 알잖아요. 대강 같은 학회도 그렇고 여러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를 좋아하는 것 같다. 누가 내를 좋아하는 것 같다. 팬들을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는데 평상시에는 절대로 선을 안 넘죠. 그런데 존증이 딱 들어가면 마침 그날 그 자리가 딱 자리가 만들어지면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딱 파악하고 있던 사람 내를 좋아한다고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작업 들어가면 비교적 쉽게 작업이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길에 그냥 가서 작업 걸어도 잘 걸려요. 존증 시기에는 그냥 바에 들어가서 그냥 술 마시다가 옆에 있는 테이블에 말빨이 되니까 존증 시기는 일단 말빨이 되고 농담도 잘하고 하니까 말에 잘 응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충동적인 사귐, 성생활 그러다가 복잡한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또 좀 다른 게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또 비교적 순정타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 사귐은 또 열심히 빠져들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 시기가 되잖아요. 우울 시기가 되게 되면 어떤 짓들을 잘하느냐 하면 제가 상담받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만 이게 조울증 기본적으로 외롭고 허하다 했잖아요.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또 성관계를 한다는 게 이 외로움을 금방 해소시켜주는 근본적인 해소는 아닌데 말하자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막 우울한 시기에 그런 걸 추구하는데 그때는 여자가 없잖아요. 여자를 꼬실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때는 이게 얼굴 표정부터가 여자들이 도망가게 생겨있는 표정을 짓고 완전히 얼굴이 축상인데 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보면 돈 주고 업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 주고 그냥 성관계하는 업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울한 시기에는 그건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돈 주고 룸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또는 그 바 같은데 가서 이야기 나눠줄 여자를 찾는 거예요. 여자를 돈을 주고 여자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룸 들어가서 양주 시켜놓고 여자 불러놔놓고 이 여자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일종의 상담하는 거 비슷하게 자기 살아온 평생의 이야기를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당연히 잘 들어주죠. 왜? 시간당 돈인데 한 시간이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TV 10만 원이다. 그럼 한 시간 앉아 있으면 10만 원, 2시간이면 20만 원, 3시간이면 30만 원 매다가 자꾸 올라가는데 그럼 계속 앉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술을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낭비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충동적인 방식의 일 처리, 계획 수립, 계획 변경 문제 그래서 조증 들어갔을 때에는 일을 자꾸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사람들마다도 다르고 조증 들어가면 일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증만 들어갔다 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조증만 들어갔다 하면 여자 찾는 사람이 있고 사람 달라요. 그런데 한 사람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는 여자한테 고쳤다가 어떤 시기에는 일에 고쳤다가 어떤 시기에는 열심히 싸웠다가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강 보면 조증 들어가면 하는 짓들이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면 되는데 아무튼 일 벌리는 사람은 계속 일 벌려요. 그런데 일을 벌릴 때 주변 사람들이 골 아픈 게 뭐냐면 금방 이래야 한다 했다가 금방 저래야 한다 했다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한다 해서 계약 어떻게 제거를 하고 어떻게 한다 해놓고 다음날 오면 생각 바뀌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죠. 조증 시기에 일 벌리면 100점 100패예요. 이게 골치가 아픈 게 조증 시기가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조증 그 자체는 양극성장의 일형은 조증 시기에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가족들이 거의 못 견뎌요. 거의 강제 입원 당해요. 일형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고 하면 그런데 이 형의 경우에는 멀쩡하잖아요. 막 말이 억수로 빠르고 쉽게 흥분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친 건 아니니까 정신병원에 넣을 것도 아니고 등등 사고는 쳐대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조증 시기에. 이게 두세 달 몇 달 이게 조증이 건설적으로 잘 지낼 때에는 경조증 기간이 오래 가요. 한 9개월까지도 가고 이러거든요. 공부 잘하는 시기가. 그런데 그리고 우울 기간은 짧게 와요. 한두 달로 짧게 오는데 이게 잘 못 지내는 시기에 아까 내가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했죠. 선순환 시기에는 경조증이 길게 오고 우울증은 짧게 오는데 악순환으로 들어가면 경조증 기간이 억수로 짧아요. 한두 달, 두세 달. 이거는 짧고 나머지 1년에 8, 9개월이 우울증 기간이거든요. 정말 이때는 본인으로서는 죽을 지경이 우울증이 죽을 지경인데 경조증 기간은 그나마 좀 살았다 싶은 삶이 재미난 시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경조증 때 사고 쳐놓고 이거 뒷수습한다고 하면 몇 년을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돈 사고 치면 그거 갚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되잖아요. 경조증 시기에 여자 하나 잘못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그거 떼어내지도 못하고 그것도 몇 년을 또 고생한다고요. 이런 문제들. 경조증 시기에 쉽게 나 같은 경우에 또 고생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너무 쉽게 약속하고 오케이 해서 예를 들어 경조증 시기 되면 자신만만하니까 이런 자리에 학회 자리 같은 데 가서 같이 저녁 먹고 술 먹고 하다 보면 내가 요새 이러이러는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등등 하면 깊이 생각 안 하고 오케이 내가 해줄게 해줄게 하는 순간에 다음날 딱 생각해 보면 이게 석 달짜리예요. 석 달 뼈 빠지게 일해야 이거 해주는 거예요. 논문 같은 거 쓰는 것도 이야기할 때 너무 쉽게 공동연구학과에 오자고 하면 갖다가 아 예 합시다 하는 순간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학회 감투 같은 거 맞는 거를 너무 쉽게 오케이 해서 감투 맞는 순간에 이거 1년 고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맡아도 될 일을 맡아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조증 시기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조증 시기에 너무 쉽게 쉽게 약속했던 것들을 뒷감당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일중독, 조울증 있는 사람들 경우에 일중독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우에도 일중독 좀 있지만 일중독 및 기타의 중독 행위들 있고 신흥종교 잘 들어가요. 기분 파달. 신흥종교가 매우 적한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신흥종교 절대 안 빠져요. 천마리, 한두 번 딱 보면 알거든요. 돈 들어간다, 뭐 한다. 절대로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현실감이 좀 없어야 이상주의적인 게 있어야 신흥종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이래야 신흥종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울증의 경우에 신흥종교에도 잘 빠져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나친 성취욕구와 자신감, 자기과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흔히 보면 이게 잘못되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울증 당사자마다 좀 다른데 겉보기에 겸손한 조울증 당사자도 있고 겉보기에 잘난 척하는 조울증 당사자도 있고 잘난 척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자녀에 대해서 조증기간만 됐다면 애들을 불러놓고 자꾸 훈계를 해서 그게 괴롭다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살충동, 자살시도 이런 건 많죠. 자살충동, 자살시도는 조증기간에는 안 하죠. 우리가 흔히 자살은 그런다 하잖아요. 우울기간. 우울기간에도 안 해요. 왜? 우울기간에는 자살할 힘이 없어서 우울해서 빠져나올 때 자살한다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울기간을 지나고 빠져나올 때 에너지가 생길 때 자살을 한다 하죠.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충동들을 꽤 갖죠. 이거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자살들 많이 해요. 우리가 전체 조현병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5%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5% 비율이 큰 거예요. 2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높다 높다 하는 게 일반 인구하고 비교하면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한 10배, 20배가량 높죠. 이런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쪽에서의 자살률이. 그러니까 사실은 자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해요. 조현병, 정신질환에서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 주요 문제 영역들에 대한 대비책 세우고 관련돼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확고한 삶의 목표. 조울증 환자들 반드시 삶의 목표와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삶의 중심, 삶의 중심에 내가 확고한 삶의 목표가 있든지 신앙이 있든지 뭐가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두 발로 딛고 설. 내한테 지지자, 지원자가 있어야 돼요. 좋은 가족, 좋은 직장 동료. 아무튼 주변에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바람직하기로는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이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적극적 좋은 자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적극적 좋은 자, 친밀한 관계. 이게 조울증에서 아주 골치가 아픈 게 조증 뜨면 누구의 말도 안 듣거든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고가 된단 말이에요. 사고가 될 때 눈에 뻔한데 이때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 그래도 누구 말을 듣느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말은 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다. 그럼 아내의 말은 들어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다. 그럼 부모님 말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또 하나는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불러서 이렇게 하고 말리면 그때는 브레이크가 잡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평상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조증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경조증 들어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브레이크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저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술이 취할 때 술이 어느 정도 취할 때까지는 내가 스스로가 취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제를 할 수가 있는 게 되는데 일정선을 넘어서면 자기가 술 취했다는 사실 자체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술 그만 마시라 해도 내가 무슨 술이 취했다고 하느냐 하면 계속 고집 부리고 누구도 통제 못하는 선으로 넘어가듯이 조울증도 그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선으로 뜰 때까지는 자기가 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딱 떠버리면 그때는 떴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건은 이 살 뜰 때 스스로가 자기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거를 스스로가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증 들어갔구나. 우울증 들어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차릴 때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첫 번째 단서가 잠이에요. 내가 하루 몇 시간 자고 있나 를 알면 제일 빨라요. 이거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래요. 하루 몇 시간 자고 있나 잠에 문제가 생기면 조현병도 아 이거 지금 문제 생겼다.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수면량을 일정한 양을 잠을 잘 자는지 관찰하는 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무지무지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수면 패턴이 바뀌면 그래서 제가 김재훈 선생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제 상담센터가 1시부터 상담 예약을 해서 한다 했잖아요. 내가 오전에 가서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9시부터 10시부터 나와서 센터에 뭔가 하고 있다. 몇 날 며칠째 그러면 저 사람 경조증 들어갔고 나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해둔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원래 매일 1시에도 간신히 나가는 사람이라고 1시 상담 예약이 되어 있으면 1시까지 가고 아니면 2시에 예약되어 있으면 2시에 가고 3시에 예약되어 있으면 3시에 가고 그 시간도 간신히 맞춰서 나간다고 제가 같은 경우에 일찍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되면 아침에 돼서 5시, 6시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빨리 밥 차려달라고 해서 밥 먹고 그 길로 씻고 그 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에 도착하면 7시에 오고 8시에 오고 9시에 오죠. 막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재훈 선생이 특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며칠 계속된다. 그러면 아 경조증 들어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거 이게 제일 알아차리기 쉬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경조증에 들어갔는지 내가 우울증에 들어갔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빨리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경조증에 들어갔으면 경조증에 들어간 대로 그러면 내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라고 해서 빨리 딱 타다닥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필요한 조치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경조증 들어갔으니까 어떠고 어떠고 우울증 들어갔을 때도 내가 지금 우울증 들어갔으니까 어쩌고 어쩌고 하면 스스로도 그걸 실천하면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끔 협조를 요청하면 되고 우울증 들어갔을 때는 앞에도 이야기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는 것 주변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게끔 미리 당부해 주는 것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돼요.